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한정성인이라는 그런 법적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10월 12일 날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사후에 보니까 그액의 빚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사실상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자산도 남기지 않았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10월 6일 날 서울과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7일 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남이 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성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 자체를 포기해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법정핵이고 한정성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살펴보니까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뜻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는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그분이 살아 생전에 남겼던 공과 과라는 부분과 동시에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제게는 좀 약간의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40대에 이제 전직을 해서 연구소를 떠나서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털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가 됐을 때 간단하게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정리하는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는 자전적 에세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에 걸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첫 부분에 40대의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전직을 행할 때 그때 제가 인용한 한 가지 사례가 박원순 시장이 어떤 저서에서 남긴 자신의 인생 항로를 선회하는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 돈을 잘 버는 개인 변호사로부터 공적인 영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그 당시를 수리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50대 초엽에 썼던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는 그 자전적 에세이에서 첫 부분에 박원순 시장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인생의 항로를 털었고 저는 또 공적인 영역에서 연구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이란 그런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털었다. 그런 내용을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법 한 4분의 1 정도 인용했으니까 당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막 개시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허업이죠.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회의원이 남긴 아주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과실을 수확하는 실업이고 실질이 있는 업이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뉴스의 스파트를 받고 자기의 주장이나 말이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그런 종류의 기뻄이나 전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사실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 전 대표의 주장했던 사업은 기업은 실업이고 그리고 정치는 허업이다는 점은 그야말로 만고 불변의 진리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계에 입문하고 나면 정상적인 경로로 정치 인생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업인을 만나서 젊은 날 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에 사업체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계에 투신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든 가장은 자신의 사후에도 남겨진 아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어느 정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나 방어막을 제공하고 싶어하고 또 제공해야 되는 것이 가장의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운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생전에 공직에 재직하면서 남긴 공과 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한 가장으로서 마무리 과정이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언젠가 만났던 서양 속담에 인간의 한 평생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속담을, 그런 명언을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저 역시도 나이를 한 살, 두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점점 체험하는 것이 참 세상 사례에는 알 수가 없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때에서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확신하거나 화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인간의 인생살이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그런 불행한 일과 동시에 가족들이 생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이너스 유산,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고 떠난 점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공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삶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날 화려한 것도 물론 멋진 일이지만 그때는 젊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노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유명인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는 계기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우리에게 덤기기는 일종의 인생의 화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